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조국 교수 석박사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다가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은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고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황 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께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박사 논문과 대상문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첨 11조 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격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 같은 하자가 있어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첫째, 자가당착인 결정입니다. 연구윤리지첨 제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나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고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놓고 스스로 위반의 정도가 격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조사를 축소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위반 사실을 줄여주었습니다.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중 서울대 연진위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 31군데 59줄에 거치는 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기사, 미디어워치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입니다.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입니다. 지금 서울대가 의원실로 통보한 게 8개 논문에 대해서 어느 페이지에 논문이 몇 군데 있다 하는 내용을 의원실에 보내왔습니다. 이걸 자료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13페이지 31군데 59줄만 지적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심사 대상을 처음부터 줄여줬습니다. 서울대 연진위가 심사 대상에서 젠더 등 여러 교수가 저술한 문헌을 처음부터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을 했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데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했음에도 서울대 연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용 표시 없이 8페이지에 걸쳐 24군데 45줄을 인용했습니다만 연진위에서는 표절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진위에서 심사 대상으로 보고 검토한 8개 논문 가운데서도 표절한 사례가 12군데 37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역시 거론도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국 교수의 논문의 일부 넘어가고 이렇게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진위에서는 같은 페이지에 브래들리라는 분의 논문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음에도 서울대에서는 이 부분을 강화해 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포진한 특정 성향의 교수들 문제입니다. 조국 박사 논문 표절이 제기된 2013년도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버컬리대 공식 공문도 아닌 당시 교무부학장 조홍식 교수가 받은 존유 교수의 편지를 근거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존유 교수의 편지는 내용의 진실성은 차치하고 문서의 위상조차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위상조차 의심스러운데도 당시 연구진실성위원장인 이중구 경제학과 교수는 존유 박사의 편지를 근거로 진실하지 않다면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 연진위는 조국 교수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중구 교수는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패스 행적이 드러나 있는 분입니다. 또 이번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정한 2020년도 서울대 연진위원장 박정훈 교수는 조국 교수와 서울대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진이 핵심위원이었던 윤후이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초대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울대 연진위 위원이 문 대통령 공략 중 하나인 한전공대총장으로 영전한 것도 연진위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3년도 존유 교수의 편지도 이번 이의신청 때 함께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2013년 9월 30일 조국 교수는 존유 교수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22일 서울대 연진위는 조홍식 교무부학장에게 버클리 측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메일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본 메일을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니다고 메일을 보냈고 10월 30일 교무부학장은 받은 메일을 첨부 파일로 붙여서 연진위 측에 회신했습니다. 서울대 연진위 측은 조홍식 교무부학장이 버클리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또 조홍식 교수는 존유의 편지를 버클리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피조사자 조국 교수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이런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처럼 이런 표제를 어디까지 용인해 주느냐 이것은 다른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논문 심사에서도 시검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을 표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시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엄격하고 훗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원 제보자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진센터 센터장 황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7월 30일에 먼저 석산의문 표절 문제를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 내용을 여기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석산의문 표절 문제 그보다 전에 저희들이 이미 2013년도에 조국 교수 석산의문 표절을 제보를 했었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어 문헌 표절을 또 대고 발견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또 제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년 정도 지나서 서울대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는 석산의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123군데에서 대상문헌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 이게 바로 표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가 회신을 하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였고 관련 징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 석산의문의 본문이 한 11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3군데가 표절이 됐다는 것은 이게 석산의문이 최소한, 그러니까 논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외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매 페이지마다 사실상 표절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리 이게 1990년대 초반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또 2006년 서울대 연구질성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백수십 군데가 표절이 된 논문을 어떻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어떤 연구윤리라든지 그런 서울대 연구수준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조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가 그때 서울대 대학원 논문 수준이라든지 연구윤리 수준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없이 공식적인 평가도 없이 당시 학위 논문 수준 전반을 완전히 폄하하는 식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당시에는 다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교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과연 이게 지금 서울대 구성원들이라든지 그 졸업자들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또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7조를 보면 타인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해서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7조 3항 이목에는 타인의 조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러니까 타인의 연속된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희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차종적으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표절을 서울대는 타인의 연속된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서울대는 표절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부분도 따로 추출을 해서 연속 두 개 이상 표절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따로 또 추출을 해서 서울대에 또 추가로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보를 했는데도 서울대가 이번에 격리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사실상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다 지금 격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보한 자료와 같이 조국 씨 석사 논문은 연구부정 행위, 그러니까 표절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격리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징계의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의신청을 하는 김에 저희들이 서울대에 지금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 연구진일성위원회는 위원의 명단을 일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판정을 하는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무슨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판사랑 검사 이름이 이건 적시되지 않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일성위원회 위원장 이름만 사실상 공개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진일성위원회 명단이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서 이런 식으로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정행위 판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울대는 명단을 공개를 해야 하고요. 비단 조국 교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대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위원들 이름은 설사,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위원들의 일단 명단이 공개돼야 되고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회의록 자체에서 누가 어떤 이런 논의를 했다, 위원의 명단, 그거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는데 회의록이 공개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서울대 용구윤리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